과기대는 편안한 의자를 디자인을 하는 건데 여기에 기하학적인 원가, 원기둥, 직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곡선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태적 특징들을 디자인을 할 때 그래도 이용은 해야 돼요 근데 실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유기적이잖아요 이 실이 가지고 있는 물성 부드러운 성질에 대한 특징들은 이용을 하되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형태적 특징들이 조금은 덜 쓰인 그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뽑힌 거는 원과 원을 절단하거나 직선이거나 선제이거나 그 다음에 그것들의 부드러움을 이용하는 것이 무난하게 처리된 거가 A권으로 올라왔고 나머지 그림들은 소재가 갖고 있는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밸런스가 깨져서 있었던 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묘은 요 그림은 조금 취약해요 대략 빗불권이나 빗권 때 소묘를 더 잘한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요 그림은 요런 디자인에서의 장점이 있어서 올려줬다 라고 생각하고 소묘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성심 파트죠 요 수도꼭지나 요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요 종이 안에 어울리는 사물의 크기의 발란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요 세트가 너무 작게 그려진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너무 작게 그리면 자기가 거기에 표현을 했을 때 작기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크면은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토재간의 여백과 사물들의 밸런스가 조금 더 나오게 하는 거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컸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적당선의 사이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도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 요기 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많이 본 거가 아이들은 요 형태들은 열심히 그리는 걸로 제가 봤어요 하지만 밝은 사분의 명도에 맞춰서 기본기에 맞춰서 구를 성실하게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그림 하나에만 집중을 했지 나머지 소재들에 대한 기본기가 드러나는 발란스의 명도 해석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처리해 놓은 것들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위에 거는 명도 형태가 조금 잘못돼서 위에가 형태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요거 역시도 요 윗부분에 원기둥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죠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막 기디 같은 데에서 어둠 탁 지르고 화이트만 탁 하면서 효과적으로 투명체나 반사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미색으로 빠지는 명도들이 요것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들의 수준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림은 그나마 조금씩 더 그 명도의 발란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림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